저 여기서 이발하면 백퍼센트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안녕 대한민국 취준생을 위한 핵이득방송 이력서 자소서 알랑말랑 할 때는 EBS랑 네발소 이발소 넹커버거랑 랑자 돌리면 이렇게 해주셨어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안녕하세요 이발소 매니저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알랑말랑 할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발소 영업실장 이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똥찬 인사관리 전문가 박기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토목달 대표강사 김정훈입니다 정은쌤 군인이세요? 그런 느낌으로 늘 태춘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미 민방위까지 끝나셨을 나이인데 갑자기 이렇게 군기 딱 잡힌 말투로 인사를 하셔서 오늘 의상도 약간 20대 그러게요 네 젊은 느낌으로 우리 선생님은 최대한 시작부터 막 물어뜯어 막 이제 우리 선생님은 최대한 많이 가리고 오시는 날이 젊어 보이는 날이 오늘 좀 젊게 입고 오신 이유가 왜요 왜요 있어요? 오늘 또 특별히 앞으로의 미래에 또 정은쌤을 섭외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씨앗 같은 분이 왔어요 욕하신 줄 알아요 씨앗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러게 저도 얘기하면서 쌍시옷이 나와서 살짝 정신스럽긴 했는데 아까 전에 뭐 회충이라 그러더니만 씨앗까지 어쩐지 오늘 작가님이 우리 보고 살짝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왜 긴장을 해야 할까요? 저희 제작진이 아주 어렵게 역대급 발로 쓴 이력서를 오늘 소환을 했다고 정말 역대급이라고 아니 우리가 그동안 20회가 넘게 발로 쓴 이력서들 많이 봐왔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손을 댈 정도였는데 뛰어넘나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하는 게 항상 이 녹음 전에 이력서를 보내주셨는데 네 이번에 지금 우리가 이력서를 받지도 못해가지고 맞아요 정말 발로 쓴 건지 안 쓴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오늘은 뭔가 좀 우리의 역량이 드러나는 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기똥찬 전문가님이 오늘 하나도 준비를 안 해오고 못 해왔죠 안 해온 게 아니고 꽁으로 먹겠다는 심정을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선생님의 순발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막 발로다가 이렇게 막 편안하게 써가지고 파일로 못 보낸 거 아니야? 발에다가 막 그거 뭐냐 인주 찍어가지고 발로 이렇게 보낸 건 아니겠지? 먹물로 쓰고요 그러니까요 먹과 벼루를 대령하라 너무 궁금하다 일단 궁금하니까 이력서를 소환해 보도록 하죠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고요 이력 중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발소 손님 방송작가가 되고 싶은 25살 은서야 얼마면 되니?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는데요? 오늘의 이발소 손님은 원빈님입니다 아 합격 일단 합격 이거 너무 외모 지상주지 아니에요? 일단 원빈이니까 합격 오늘도 희경씨가 게스트를 아주 환한 표정으로 안아주셨어요 반겨야 돼요 이럴수록 반겨야 돼요 화내지 마세요 외모 때문에 점수를 먹고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섭외가 되셨다면서요 어떻게요? 재밌는게 EBS 모 수학 프로그램 제작하는 팀의 막내 작가로 면접을 받다가 바로 떨어졌대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이 그걸 딱 본거야 그래서 오늘 좀 나와주십사 했는데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근데 또 운명처럼 소환이 됐군요 오늘 그렇게 힘든 발걸음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게 대체 이력서가 어땠길래 작가님이 소환을 하셨을까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건 소환이 아니라 거의 스카웃 개념이래요 희귀템 아니 작가로 스카웃이 되야되는데 게스트로 스카웃이 됐으니까 그러게 오늘 이력서를 직접 스튜디오에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스튜디오에 아 아까 밖에 계신 저분이 그분이구나 저는 로비에서 봤는데 나 아이돌인줄 알았어 네 외모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외모에 신경쓰느라고 이력서를 발로 쓰는건가요? 자 일단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이발소 손님 스물다섯살 원빈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빈이다 원빈이다 스튜디오에 꽃이 폈다 꽃이 폈어 아 이거 너무 지금 네 희경씨가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요 편파가 아니라 이제 한 5분 정도 후면 이렇게 죽창으로 많이 찔릴 거 아니에요 달려주는 거군요 지금 많이 연고도 발라두고 이제 해야지 이 친구가 제정신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마음 든든히 먹고 네 지금 후회하세요 오늘 뭔가? 후회는 안합니다 아 네 네 눈을 보고 얘기해야지 하하하하하하 약간 선배 모두 나왔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송 선배 모두 나왔나요? 늘 눈을 보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 눈을 내가 못 보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제 설렘을 안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빈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역대급 발로 쓰는 이력서로 이발소에 소환당한 스물다섯 원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바계양공학과에 다니다가 자퇴를 했는데요 방송 작가가 되고 싶어 서울에 올라와 방송 구성 작가 예능 전공 공부를 하며 마봉춘 아카데미도 수료했어요 빨리 일을 시작해 경력을 쌓고 싶은데 왜 저를 뽑아주지 않는 걸까요? 제가 방송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사연만 이렇게 들어보면 네 사연만 들어보면 오늘 알파고가 초청된 건가요? 이게 약간 입력된 띠리띠리 입력값 들어간 거죠 입력된 텍스트를 우리 기계가 아주 성실하게 잘 읽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긴장하지 마시고 사연만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열정도 있으신 것 같고 왜 떨어지셨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방송 작가들 대부분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만나보면 네 거의 다 여자 작가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또 훌륭한 남자 작가님들도 제가 많이 만나 뵀지만 네 우리 원빈 군은 왜 방송 작가가 하고 싶은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 TV 보는 걸 많이 좋아해서 TV를 보다가 이거 읽지마 이제 읽지마 방송 작가가 그걸 자꾸 읽으면 어떡해 글을 써야지 읽으면 어떡해 네 프로그램 이제 제작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네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방송 작가가 좀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 네 계속 꿈꾸고 하다가 네 방송 작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존경하는 방송 작가가 있나요? 네 김대주 작가님 아 어머 김대주 작가님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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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불러주세요 김대주 작가님 네 그 방송 제작과 관련이라면 뭐 뭐 PD도 있고 네 카메라 감독님들도 있고 뭐 영상 편집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작가에요? 어 제가 글 쓰는 것도 좀 좋아하고 이제 조금 더 작가들이 좀 더 프로그램에 관여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음 글 쓰는 걸 좋아하지만 잘 쓰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글쓰글 좋아하는데 발로 써 남 노래 솔로 쓰는데 아 일단 지금의 이런 공격성 정도가 오늘 약간 살짝 맛보기 맛보기 네 그거에요 네 오늘 잠깐 뭐 손에 뭘 들고 오셨는데 이게 뭐에요? 아 저 이력서 제가 뽑았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어머나 원래는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진짜 오늘 이력서를 못 받았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한 장씩 나눠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지금 이력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걷는 소리도 다 들어갈거야 생동감 있게 가자 우리 자 희경씨한테 먼저 주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력서 받은 느낌이 어때요? 잠깐만 뭐죠? 역대급 진짜 역대급 이거 돈을 되게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왜? 지재씨 배우지망생 아니죠? 진짜 역대급인데 어머 근데 다른 이력서랑 조금 다르다 많이 다르다 그게 지금 다른 분들은 복사본인가요? 저는 이게 원본인 것 같은데 컬러프린트가 돼있고 잠깐만 종이질이 굉장히 이거 거의 코팅지처럼 빳빳한데요? 한 장에 한 천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상 저거 한 장에 얼마 정도 한 900 거의 한 천원 정도 지하 아 꿈을 투자했구나 일단 포맷이 뭔가 이게 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삐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지금 아니 언제 적분이십니까? 삐라가 웬 말입니까? 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회담이 오고 가는 이때 삐라가 웬 말입니까? 아니 느낌이 우리 박기찬 전문가님이 어렸을 때 많이 주워서 연필이랑 공책 많이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연필이랑 공책 받는 거 알아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전 아무것도 몰라요 영어로 리플릿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왠지 삐라는 느낌이 강하다니까요 지금 포맷이 근데 일단 저는 정말 재밌네 이런 이력서를 처음 보는 게 사진이 종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누가 보면 모델 일을 할 때 이렇게 사진 위주로 딱 내잖아요 연예인들 데뷔하고 싶을 때 프로필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것처럼 사진밖에 안 보여요 진짜 그래요 외모에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 그 마봉춘 다니면서 이게 사진을 좀 크게 해서 하면 이제 외모 쪽으로 좀 더 많이 보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많이 키웠어요 아 그 아카데미에서 가르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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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수려해 보입니다 네 훈연합니다 네 일단 이력서에 제가 이 방송계에 이력서를 선택을 할 때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면접관이나 인사담당이 이력서를 보면 빵 터지기는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역대급 발로 쓴 이력서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력서 소환 두루와 두루와 네 저희가 지금 즉석으로 받았기 때문에 써머리 된 게 없어요 맞아요 살펴보면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일단 사진 아이돌 그룹 멤버인 줄 알았어요 입술이 아주 붉게 너무나도 예쁘게 칠해져 있는 이 사진 밑에 경력을 보면 경력보다 저는 이게 눈에 띕니다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 어? 그래서 렉서땡 GS350 가지고 있다고 이걸 맨 위에 인적사항에 넣어주셨어요 오늘 세상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학력을 보면 제2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 중간에 자퇴를 했고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방송구성작가 예능전공 현재 휴학상태입니다 네 연수사항이 있는데요 네 마봉춘 아카데미를 수료했고요 네 효리네 민박2 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료조사 업무를 맡아서 수행을 했네요 네 정말 특이한 건데 조선총잡이라는 K본부 드라마죠 네 여기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리고 멸치공장에서 건조하는 아르바이트를 썼네요 약간 개연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야 재밌다 네 그리고 졸업작품회에 많이 참가를 한 것 같아요 뭐 프로로그 팀 담당이라고 했는데 프로르 르그라고 또 썼어요 프로르그 작가 지방생이신데 오타가 있네요 르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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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동호회 공모자들 자동차동호회 공모자들이라는 동호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하 방송 엑스트라로 많이 아르바이트를 했나봐요 네 그 S본부에 러닝땡 그리고 고교 처세왕 아까 얘기했던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고요 특이한게 육상부 활동을 했어요 장거리 달리기 800m랑 첫 200m 선수로 활동을 한 것 같네요 이야 네 일단 특이상으로는 영상 편집 그리고 포토샵 활용 능력이 있고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ITQ 인터넷 검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네 화려합니다 아니 한 가지 더 그 좀 특이한게 맨 밑에 보세요 취미활동을 전부 이모티콘 아이콘으로 아이콘으로 저는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꾸며놓은 건 줄 알고 보지를 않았어요 되게 예쁘게 양식을 잘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취미활동에 TV 시청 음악 감상 수다떨기 드라이브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각각의 모바일 아이콘처럼 네 이렇게 표시를 해줬네요 네 그럼 일단 저희가 또 합격각 불합격각 가볼까요 네 자 역대급 발로 쓴 이력서를 소환해 봤습니다 방송작가를 꿈꾸고 있는 원빈님의 이력서 첫인상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불합격 불합격을 주셨고요 정원쌤은요? 저도 불합격 불합격 죄송합니다 저도 불합격 불합격 네 저는 합격을 주고 싶어요 저는 뭔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에서 네 거기에서는 성공했다 음 자 그럼 지금 불합격 세 분 그리고 저는 합격을 줘서 3대 1인데 네 박기찬 전문가님 왜 불합격을 이렇게 단호하게 주셨는지 이유를 들어볼게요 이태나 아나운서처럼 눈에 띄는 거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언젠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기업체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채용 과정에서 생산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괜히 이런 걸 합격을 시켜가지고 면접보러 오시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지원자 한 분이 탈락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 관리 과정에서 생산성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눈에 띄는 거는 분명한데 방송작가 직을 걸고 찾는 사람한테 어울리냐 하나도 지금 어울리는 게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감히 불합격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은쌤은요? 저도 비슷한 그런 이유인데 마봉춘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사진을 크게 넣는 것을 추천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 업계에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글을 잘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이력서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것은 뭐 비주얼적인 것들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어서 네 미안하지만 조금 더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희경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스물다섯 살이고 그 활동 대부분 이제 막내 작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나이들이 어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스물다섯 살 정도면 충분히 이 막내 작가로 경력을 쌓아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력 사항들에 조금 더 이 친구가 그래도 조금만 이걸 알려주면 금방 따라하겠네 어떤 이 룰을 잘 따라가겠네 라는 어떤 어느 곳에도 확신이 보이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를 어떤 센스가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면접 그대로 편의점에 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어디 다른 기업에 내도 그러니까 전혀 이 친구가 방송 작가를 꿈꾼다라는 생각이 이 이력서에는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아서 이력서만 보면은 좀 매력이 떨어지지 않나 네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을 발견했거든요 어허 저는 렉서 땡 GS 하하하하 왜냐하면 이 방송 작가라는 게 사실 막내 작가로 들어가면 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고된 일을 하잖아요 네 나는 타고난 금수저다 뭐 월급 많이 주지 않아도 나 이 정도 재력 있어 또 여수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열정페이? 네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런 걸 어필하려는 게 아니었나요 우리 워딩은? 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신감이 실제로 있었구나 실제로 그런 생각이 없었다가 지금 깨달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방송 작가님들 중에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워낙에 뭐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새벽에도 끝나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막내 작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집이 멀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까지 좀 더 챙겨줘야 하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일단 자가를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뭐가 떨어졌어 그럼 어떡하지? 네가 가서 사와 그래도 어 예 하고 운전하고 바로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기동성 측면에서 기동성도 있고 굉장히 앞설 수 있군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조금 더 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원빈군 지금 입가에 살짝 미소가 돌고 있거든요 물론 렉서스까지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썼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 좀 이제 좀 튀고 싶은 부분이 좀 있고 싶어서 네 일단 좀 저한테 좀 색다른 게 좀 있을까 찾아보다가 네 이게 좀 저한테 좀 그래 좀 괜찮을 것 같다 독특하다 이렇게 들으니까 좀 정신을 들 차린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인적 사항에 이걸 인적 사항에 자가용 소유라고 넣지 말고 네 이거를 맨 밑에 특이사항에 자가 소유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면은 오히려 그게 특이사항이랑 같이 더 잘 읽힐 것 같은데 인적 사항은 사실 그냥 쭉 보고 넘어가는 부분에 자가용 소유가 오히려 조금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세 명이 불합격을 내린 상태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빈군이 그 이유를 들으면서 아 이건 아닌데 나는 진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지금 다 수긍이 돼요? 네 지금 다 수긍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포기가 빠르구나 원래 제가 우리 이익영 실장님의 얘기에 조금 덧붙이면 방송작가라고 하면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글을 써야 되는 아주 천백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어의 뜻이 뭘까 그 단어가 주는 우리에게 보편타당한 논리는 뭘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가용 소유가 인적사항은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방송작가 이력서를 보는 사람 이건 바로 불합격이죠 인적사항의 자가용 소유는 아니고 아까 그래서 오히려 이익영 실장님 얘기한 대로 뒤로 빼서 이걸 좀 특이하게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뒤에 아이콘 쓴 것처럼 맨 뒤에다가 아예 그냥 렉서스를 크게 그냥 그림을 넣든지 맨 끝에 그게 훨씬 나을텐데 인적사항의 항목에 집어넣는 거는 방송작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방송작가로서는 상당히 불합격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어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렉서스보다도 용달차였으면 훨씬 더 아니 그리고 저도 그 비슷한 생각 했는데 그 렉서스 소유까지 좋은데 괄호 열고 멸치공장 건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구매함 뭐 이렇게 썼으면 아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샀구나 뭐 이런 이미지도 좀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알바해서 산 거예요 아니면 아니 물려받은 거여서 아 물려받은 사고 난 무슨 수저구나 네 이 친구는 정원쌤이 그렇게 하고 싶다던 한량이 될 수 있는 그게 부럽네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원래 방송작가 일을 하려면 네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어야 맞아요 그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해왔던 활동사항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채롭기 때문에 멸치공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족발집에서 배달도 했었고 자동차 동호회도 하고 또 방송 출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혹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이유가 방송작가가 방송작가가 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배달민족이니까 배달알바 하셨겠죠 좀 흘러가면 흘러가면 저게 쿨하다 또 근데 우리가 지금 뒤에 자기소개서를 못 봤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뒤에 방송작가로 잘 귀결이 된다면 그렇지 그렇지 이건 분명히 자산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이거든요 그렇죠 뒤에서 이거를 큰 한 방으로 매길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럼 정말 그렇게 썼는지 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요 이력서가 먼저 서류를 두 개를 내는데 자기소개서 하고 이력서를 내잖아요 근데 이력서가 먼저 들어오는 건데 이력서에서 명확한 자기소개서를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력서만 봐서는 이분이 방송작가의 열이라든지 방송작가를 위해서 이 한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동안에 이게 경력관리가 전혀 안 보여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꼭 하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마봉춘 아카데미 수료하셨고요 그리고 특이상의 영상편지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방송 엑스트라 하셨다고 하셨고요 아까 소개하실 때 어려서부터 TV를 좋아해서 제작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상편집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엑스트라든지 다 같은 TV에 관련된 건데 굳이 작가를 해야 되겠다고 한 건 아까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능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재능을 언제 발견했는지 궁금해요 작가로서 재능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도 막 던졌구나 친구들이랑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동영상 같은 그런 걸 많이 만든 적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더 전문쪽 전문쪽으로 좀 하고 싶어서 네 이제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네 방향을 이쪽으로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역량이 있는 것과를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은데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는 작가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재능인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하고 싶은 게 먼저 있으면 제가 그 재능은 없지만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이력서에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특이하네 이거 말고는 별로 옳은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작가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뭐 다큐 쪽 작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작가 예능 작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어느 쪽에 취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예능 작가 쪽으로 취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재밌게 썼던 것 같은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교육 콘텐츠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EBS에 예능에 있나요? EBS에 EBS에 예능에 꽃을 피우겠다는 것 지금 들어오셔서 그건가요? 네 좀 예능에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섭외가 된 곳이 수학 끝판왕인가 뭔가 그것도 예능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구성 쪽도 제가 봤을 때는 젊은 감각으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멸치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EBS 한국기행 작가하면 굉장히 좋아요 같은 멸치를 찾아서 네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기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능을 정말 좋아하고 보는 걸 즐겨할 수는 있지만 나는 오히려 이런 희경 씨가 말한 한국기행 작가 같은 이런 쪽에 더 적합한 사람일 수도 이렇게 좀 폭을 열어두고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놀러다니고 구경하는 거 운전도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레서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EBS 또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 시청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한번 참여를 해보면서 직접 출연해 보고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그 플로우를 따라가 보면서 아 이렇게 방송이 실제로 제작되는구나 라는 걸 몸으로 익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목 빨개지기 없기 굉장히 막 독설이 계속 이제 쏟아지니까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방송 세계는 더 무서워 네 알겠습니다 훨씬 더 무서워요 TV로 볼 때 그런 생각했죠 아 쟤는 저기서 저런 멘트를 왜 못 치는 거야 이런 생각했죠 네 막상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나오죠 네 말이 진짜 안 나오죠 왜냐면 종이 꼬기는 거 아니야 저는 그냥 그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우리가 초반에 정보를 들었잖아요 네 저는 우리 원빈군이 그 대화를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서 잘되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그렇죠 대화할 때 자꾸 이 손이 불안해요 우리 원빈군이 그래서 자꾸 종이를 이렇게 구기거나 뭔가 이렇게 자꾸 손을 만지작거린다거나 다리를 떨어요 네 본인이 다리를 떠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알아요 네 그런 모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알죠 불안한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의식적으로 대화할 때 어 내가 손을 좀 쓰지 말아야지 다리 떨지 말아야지 이거를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사실 사실 실력 실력보다 이것이 우선시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지고 특히 면접을 가면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적이고 다행인 건 코를 후비진 않았습니다 우리 고령홀딩스 편에서 정황하면 면접 중에 코를 후비는 맞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저희가 또 한번 한 단계를 나아가기 전에 야심창 코너 있잖아요 그렇죠 고독한 취준생 응원 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온 우주가 취준생에게 보내는 편지라지요 고독한 취준생 응원 편지 안녕하세요 취준생 여러분 저는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입소스 코리아의 길량 대표이사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들고 불안하시죠 요즘 스펙의 의미가 취업을 위한 것이라는 대세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펙을 위한 스펙을 중시해야 하는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력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시길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준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스펙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에 꼭 취업하시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thing 혹시 원 비님이 많이 신가요 아무 이제 방금 아까 물빈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 저는 그 이분께서 여러 번 많이 취업에 불안하시죠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대표님이 가장 불안해 보였어요. 이게 그래도 한 세 번인가 네 번을 보낸 거 중에 오케이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 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잘 안 서보신 분들은 이 말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청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고. 맞아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훈쌤이 오늘 빅픽쳐를 그리신 거 같아요. 지난 시간에 커버레터 특집편에 또 박기찬 전문가님 아내분께서 러브레터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원빈님 온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똑같이 약간 알파고 스타일로 섭외를 해주셨는데 길량 대표님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로 나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저희가 한 번 언제 꼭 한 번 모시겠습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서 한 번 들어보세요. 난장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다 돌아갔으니까 다시 제 차례인 것 같은데 마음의 부담이 막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자 돌림으로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난 다음에 뭐 약간 달인 이렇게 모셔야 되지 않을까? 김병만? 병만이 형 병만이 형 좋아. 김병만 선배님 잘 계시죠? 지금 아마 정글에서. 제가 정글 잘 보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쁘셔서 제가 김병만 선배님께는 연락을 못 드리겠고 일단 달인이 오실 거예요. 어떤 달인이죠? 제가 달인 모실 건데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몇 회차 안에 그분 제가 꼭 섭외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대해 주세요. 저희 이 코너 은근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원빈님의 자수서 스타일링 이어가 볼 텐데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잠시 후에 만나요. 자꾸자꾸 업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